안녕 여러분 오늘은 강원 원정을 떠나 보겠습니다 무려 무려 승점 6점 짜리 경기인데 저희가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이따 가만에서 만나요 안녕 많은 수건 자íd해 2시간 야 색깔 미쳤다 아, 아, 아 잡!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 들어간 한국의 첫몇 참나 고마워 신상전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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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나의 수원 좋아한다 오직 너만을 사랑해 사랑한다 나의 수원 좋아한다 오직 너만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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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수원 자의 수원 좋아 Allah 나의 수원 좋아한다 오직 너만을 사랑해 나의 수원야 우리에게 승기 뿐이다 나의 수원 우리에게 승기 뿐이다 만족도gin 여러분이 저희는 뭘 100% 속에 왔다 옛날에, 라이브는 삶의 세븐지 1년 전이 3년 전에 바로 3년 전이 4년 전이 3년 전이 3년 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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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